오늘 굶지는 않겠네 피라녀야 응? 피라녀 에이, 확실하지 않은 거지? 아니야, 이빨 봐 진짜로? 피라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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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는 거 아니야? 가자,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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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입질할 때 어떻게 해야지? 가만히 있어 응 괜히 이렇게 이렇게 낚으려고 이렇게 꼼짝꼼짝 대잖아 그러면 오히려 더 하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고깃구이 있는 거 같아 그렇지? 아니, 나는 아까 여기 딱 와서 미끼 던지자마자 입질이 막 우는 거야 입질이 딱 느껴지지 입질이 딱 느껴지지 입질이 막 우는 거야 오우 이 놈들 봐라 여기서 잡어도 기완 쌤 안 먹는 거 아니에요? 제가 잡은 건 먹어야지 스스로 자리 마지막 한 번 일찌로 실례지만 제가 아 아 아 아 아 보셨죠 와 아 예 두 번이나 아 아 오 확 확 확 조금만 더 아 눈물에다 우린 너무 쳐다봐가지고요 아 어 으 으 으 으 으 으 Panch Yea 잡았다! 잡았다 잡았다! 잡았다 잡았다!! 잡았다 잡았다! 훠 luxe breakfast 누가 잡았어요? 노우진이 잡았어요 노우진! 노우진!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으쌰으쌰! 노우진! 노우진! 얘도 동물이기 때문에 지쳐 분명히 지쳐 나는 왜 이렇게 낚시 끝에가 뜨지? 이거 어떻게? 누나? 노우진! 야야야야야야! 으쌰! 으쌰! 제가 잡았습니다 최초 넣으셔도 좋습니다 기회 드릴게요 아니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낚시로 잡은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접을 다니면서 빨리 가서 우리 같이 이걸 먹어야지 아주 후원했습니다 이야 진짜 신기하네 아 이게 약간 가장의 기분이 이런 건가? 다 같이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항상 오시면서 치킨을 사들고 그렇게 웃으시면서 오셨나봐요 그는... 노우진 한테만큼은 지면 안 되겠다 노우진 한테만큼은 지면 안 되겠다 근데 졌어 진짜 진짜 웃고 있는데요 웃고 있는데 내가 웃는 게 아니야